안녕하세요, 오션뱅크입니다. 저번에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베스트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편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으실 텐데요. 내 신용카드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좋은 혜택이 많지만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카드값 때문에 부담이 되실 텐데요. 신용카드값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신용카드 현금화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카드당 5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카드론 장기 대출, 단기 대출이 떠오르실 텐데요. 내 한도로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신데 큰 실수입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는 물론 나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쳐 신용도가 하락하고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불리한 조건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션뱅크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화를 진행하시면 신용도 문제도 없고 대출 이력도 남지 않아 다른 대출을 받기에도 엄청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 주며 일부 수수료만 내고 할부도 자유로워 카드 대출에 비해 큰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의아해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보이는 링크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상담 문의를 클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션뱅크는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사가 1대1로 응대해드리니 친절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절차 과정이 없어 상담, 승인, 결제까지 5분 내로 진행 가능한 업체이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울 뿐이지 방법을 알게 되면 엄청 쉬운 제도입니다. 아무 업체나 연락하지 마시고 정식업체 오션뱅크를 통해서 신뢰 있는 금융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편하고 유용하지만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